안녕하세요 큰알겔의 쿠킹데이입니다 오늘은 꽈리고추가 주인공이 되는 꽈리고추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꽈리고추는 깨끗이 씻어줄건데요 위에 먼저 담가서 식초 좀 넣어주고요 10분간 이 상태로 두면 농약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이 한 개는 채칼로 채썰어주고요 양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2큰술 액젓 2큰술 참기름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시고요 통깨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대파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꽈리고추 씻어왔고요 꽈리고추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꽈리고추의 꼭지를 제거해주시고 저는 통으로 쓰지만 먹기 편하게 잘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꽈리고추와 채썬 당근은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밀가루나 찹쌀가루 3큰술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묻어나게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꽈리고추를 쪄보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찜기를 올려주시고요 이런 면뽀에 꽈리고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면뽀 덮고 뚜껑 덮어서 5분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고요 불 꺼주시고 꽈리고추가 아주 잘 쪄졌네요 양념에 꽈리고추와 당근을 넣어주고요 양념이 골고루 묻어날 수 있도록 잘 버무려주겠습니다 그럼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에 착착 감기는 꽈리고추찜 완성했습니다 입맛 없으실 때 밥 위에 꽈리고추찜을 얹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살아나실 거예요 최고!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